제주에서 대낮에 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해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IBS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서 남성 2명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그 뒤를 경찰이 재빠르게 뒤쫓고 결국 1명이 검거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와 동승자들입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그제 오후 4시 40분쯤. 사고 차량은 인도 위에 올라타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당시 운전자 20대 A 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칩을 길가에 버려 운주 상태로 몇 킬로미터나 운전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A 씨는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을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뒤이어 붙잡은 동승자 2명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2월 음주난폭운전으로 운전자가 검거된 사건에서도 동승자들까지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제주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9명으로 동승자의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음주운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하게 또 통일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J.I.B.S. 권민지입니다.